190cm 넘어뜨린 172cm, 이거 뭐예요? 신발 크기예요? 뭐예요, 이게? 20cm 정도 차이가 나는 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키가 차이가 날 정도면 격투기 경기에서는 같은 리미에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헤비급과 라이트급의 만남 같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곡 같기도 한데요. 지난달 2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실제로 이 체급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맞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키가 20cm 가까이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지 영상으로 보시죠. 검은 옷 입은 남성이요. 비틀비틀 차도를 걸어 다닙니다. 괜히 저기 게시판 앞에서도 어슬렁 어슬렁 걸어보기도 하고, 아이들 근처에서 뭔가 게시판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모습이었어요.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도로 한가운데 저렇게 멈춰 섭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돗을 벗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상이탈이한 이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 한복판에요. 저 보세요. 뭐 하는지 보세요.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옷도 벗고 망치케라. 거기다가 드러넣었어요. 그것도 차가 지나다닌 곳이에요. 이게 대관절 무슨 일입니까, 최진명 교수님? 아니나 다를까 저 사람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건 저 장소가 어디냐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학교 앞이에요. 어머나! 어린이 보호구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게시판도 학교의 게시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시간도 오후 3시 25분이에요. 저기 써있네요.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오후 3시 25분이면 이건 오후잖아요. 거의 대낮에 갔고 대낮부터 술 먹고 아이들이 지금 학교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진짜 아이들 있네, 옆에 가방 메고.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쉐도우 복싱이라고 손에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고 윗옷을 벗고 도로에 가운데 서가지고 대자로 저렇게 못 가게 차를 막고. 오히려 차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두루 눕기까지 샀어요,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 피해가지고 어른들도 피해가고 차들도 피해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여기 상황을 목격하는 목격자, 성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른들도 도망을 갈 정도였다.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괴성을 지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체격도 너무 컸다. 당시 상황이 대단히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초등학교 앞이에요. 게다가 학교 시간이 누군가, 특히 경찰분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우주연 변호사님. 네, 저렇게 도로에 큰 대자로 누워버린 남성 때문에 통행도 마비가 되고 정말 수상하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상황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시죠. 해당 남성으로 인해서 112 신고가 연이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렇게 출동했는데요. 제지하는 경찰관 모습인데 그 경찰관에게까지 위력을 행사하고 지금 190cm 고구의 남성이 경찰관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압이 쉽지 않은데요. 밀리는가 싶던 그 순간 제압. 저렇게 뒤에서 체중을 역이용해서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저 상황에서 지금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을까요? 딱 봐도 체구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아무리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도 주눅 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압을 했을까요? 해당 경찰관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의 가인데요.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한 15건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 등등 비슷한 내용의 친구들. 출동했을 때는 그분이 길을 막고 계셔가지고 일대가 교통마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순찰차가 못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가보니까 그분이 두 팔을 벌리고 횡단보도에 서 계셨고 거기가 초등학교 정문 앞이고 딱 학교 시간이랑 맞물려서 끌어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체포할 때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지기라 막 그러면서 제가 잡았는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손을 뿌리치고 우산을 일단 옆으로 던져놓고 허리춤을 잡고 도로 밖으로 끌어냈었지요.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고 저한테 사과하고. 세상에 마치 한 편의 그림 눈 감고 들으면 진짜 그림이 확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순간에 남성을 제압하시고 특히 뉴스파이터의 그 특유의 문장.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본 사람은 있어. 이건데 처음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방송. 그런데 어쨌든 뉴스파이터 그 문장도 기억해 주시는 이분입니다. 대박 사건 박성배 변호사님. 훌륭한 경찰관 같았습니다. 첫 신고가 오후 3시 25분경 접수되고 경찰이 3시 27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3시 31분까지 6분간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취객이 도로에 누워있다 등 신고가 약 15건이나 추가 접수됐습니다. 당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 키가 약 190cm나 되는 거구인 반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키가 171cm, 키가 평균 정도는 되지만 아무래도 고구인 남성과는 키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것도 학교 시간이라 어떻게든 이 남성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허리춤을 잡고 당겨도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 처음에는 밀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힘을 거꾸로 이용해서 뒤에서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넘어진 이 남성을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서 일반 교통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왜 혼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까 의아했었는데 일대의 교통이 마비된 상태라 순찰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거구인 것도 문제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은 통상, 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찍 중심을 이뤘기에 망정이지 더 큰 불상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경찰관분, 이분 김현석 경장님이잖아요. 김현석 경장님한테 저희 제작진이 그렇게 추가로 여쭤봤대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평소에 유단자, 유도 유단자나 혹시 학창실에 레슬링 하셨나요? 어떻게 저걸 잡아채서 딱 제압하셨을까요?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평소에 훈련입니다. 뭐랬는데 진짜 평소에 훈련인가요, 저게? 경찰관 중에는 유단자도 많긴 한데 굳이 유단자가 아니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체포술을 수시로 점검받고 그리고 처음에 어떤 입직 경로든 경찰에 입직하는 경찰관들은 교육기관 중에 집중적으로 체포술 등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야 하니까 나름대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 출동하다 보니 즉각적으로 저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도 체포술 많이 배우셨죠? 저는 체포술도 배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도 2단입니다. 그래서 제압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잘못한 거 없죠? 전혀 없죠.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에 있었다면 많이 사과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의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 위험에서 진짜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해봐요.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분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죠. 바로 울산 울주경찰서의 김현석 온양팔출소입니다. 울산 울주경찰서 온양팔출소의 김현석 경장님. 뉴스파이터 문구 뭐라고요? 처음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 없다는 바로 그 방송입니다.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 경찰관물의 위상 뒤높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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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